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노예나 종처럼 생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자녀의 기도입니다. 이 자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는 가운데서 반응하는 기도 그것이 자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가 이런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녀의 기도는 첫째 이방인같이 않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이방인같이 않은 기도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런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헬라워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 그것을 이 헬라워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공허한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주문입니다. 주문은 어떻죠? 끊임없이 그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로 계속 시간을 때우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기도를 듣는 대상을 자동 판매기 취급하는 것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 값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주문을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듣는 대상이 누군가에는 관계없습니다. 듣는 대상을 기계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욕심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만 따지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동전을 넣고 두드렸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는 거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죠. 이것은 또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는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짧고 간명하게만 해야 좋은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기도는 시간과 형식과는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온 마음을 다해 그 기도하는 대상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도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인이 대화 중에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핸드폰을 든 연인에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좋은 것을 얘기해도 이 사람은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건성건성 듣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상대를 무시하는 거죠. 이 대화를 좋은 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대상,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대상을 바로 알고 그 대상에게 합당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방인 같은 기도가 이러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내 앞에서 치우라고 하시고 오히려 다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방인의 기도에서 탈피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기도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본받는 기도입니다. 이방인과 같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기도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선 두 가지를 오늘 말씀 8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기도.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아버지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는 항상 때리고 무섭게만 하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불순종하면 때리고 책망하시고 순종하면 그냥 그저 본전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무서우신 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쪽 극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든 혼내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항상 보듬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이러면서 산 할아버지 마냥, 진이 마냥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잘났는데 하나님 못난 겁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무심해지고 때로는 떠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토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토 안에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토 안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토의 온전한 순종하심이 우리의 의와 생명이 됩니다. 또 우리는 죄인이고 저주받을 불순종하면 결과는 저주,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함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맺음, 기도의 마무리, 그냥 형식에서 마지막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어서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의의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토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진노를 받아야 될 바퀴벌레 같은 우리가 도리어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누릴 의인에게 약속된 복과 평강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담대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토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기도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 기도 같은 기도로 계속 유지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가 거듭나야겠죠. 우리의 기도가 거듭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 이러한 복음이 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할 때 그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시다. 그 예수님은 나의 저주에서의 방패시다.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나는 죄스러운 내 말의 고백대로 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 의로운 기도를 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심 구름 거두고 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이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거두시고 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기쁨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하고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 피로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절을 통해 나타나는 교훈인데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자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만큼 성숙해지는 기도가 바로 자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절에서부터 13절은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을 알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절 부분만 다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담겨있죠.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핵심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거룩하게 부르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거룩한 분으로 부르자. 이것은 동시에 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무한하시고 영광스럽고 광대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가운데서 유한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만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친근히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 이방인처럼 경망스럽게 기도하지도 않고 동시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만도 않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존경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존경하며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께 열렬한 사랑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각자 공부하시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라는 멘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할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싶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저녁 식사 초대권에 여러분이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참 신난 일이지만 여러분 그때 가서 허툰 말 하시겠습니까? 장황한 말 하시겠습니까? 의미 없는 말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시간 1분 1초가 아까워서 가장 집약적이고 내가 꼭 물어봐야겠다 생각하는 것을 물어볼 것이고 대화가 가장 값진 것이 되게끔 하겠죠. 그렇게 준비해서 갈 것입니다. 가장 진지한 자세로 가장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만남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언제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있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의 눈물을 다 쏟으면서 이 문장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제가 혹시 기도인도 하다가 울면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눈물이 말라가는 것이 참 빨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게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피가 떨어지듯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그럼에도 그런 부족한 우리임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기도로 초청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는 기도, 누리며 즐기는 기도로 초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모범이시며 기도의 구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분께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기도의 구주이십니다. 이방인의 중원 부원의 기도가 아닌 한마디 한마디 사랑과 존경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도의 인도자로 모시면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 같지 않고 주님을 본받는 기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따뜻하고 선하신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게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중심이던 기도 제목을 떠나 죄스러운 기도 제목을 떠나 변하고 안식의 기도 세상 형편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하는 기도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누림과 변화를 이 시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